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알아들어가는 편집 다행히 같이 먹었어요 다행히 먹기 좋은 시간 하나 둘 셋 카라입니다 한국인 택배 정말 행복해 잘생겼어 도전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올 한해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이 힘들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난문화재단에서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아이와 함께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는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네번째 행사에 산타로 봉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블루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선물 나눠드릴 수 있는 착한 일하고 선물 받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기쁨 주고 싶어서 나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